성범죄를 목적으로 대학가에서 여성 2명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. 전주 덕진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와 강도상해,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이 어제 저녁 구속됐습니다. 이 남성은 지난 10일 새벽 4시쯤 전주시 금암동 대학가 인근에서 20대 여성 2명을 잇따라 폭행하고 옷가지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입니다. 한편 해당 남성은 만 19세였던 지난 2015년 성범죄로 5년을 복역한 뒤 출소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